차가 너무 막히네 여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코로나 보면서 자가 운전자들이 많아가지고 암튼 오늘은 그 가다 도와준 형님들 뭐 하고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해주러 대접을 해두러 가고 있어 하여튼 이제 너무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너무 홀가분하고 시험이요? 아니 형님 그 아예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저스티스 저스티스 형님 이제 옛다 이제 머시베름톤으로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암튼 정말로 이제 뜻깊게 우리 굴좌팀 이게 어 얘기를 한번 했어가지고 우리 굴좌팀 정말 하나같이 다들 고생했고 이제 미라니부터 먼지맨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 그리고 이제 그루비룸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정말로 이제 같이 하면서 배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한간의 소문에 이제 내 말 들리지? 내 말 들리니? 내 말 들리는지 얘기 좀 해줘 얘들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뭐뭐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 한간의 소문에 이제 그 프로듀서랑 프로듀서랑 이제 그 불화가 있다 어 그러면은 전혀 아니야 그냥 이제 그 리액션이 그 딱딱한 모습이 나왔을 뿐이지 전혀 그런거 없으니까 어 오해하지 말도록 오히려 막 장난치고 같이 그런 그런 거라서 아예 앞머리 너무 많이 자랐네 아무튼 장난치고 오히려 지금 하 아 형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래 암튼 야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암튼 다들 고생했어 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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